공기청정기는 공기를 필터만으로 걸러주고 공기살균기는 공기중의 세균을 UV로 살균해주는데요 일반적인 방역소독과 플라즈마 살균 등의 방식과는 다르게 오라백은 기존 방역방식의 한계점인 흡입범위의 한계 표면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불가 일시적인 공간폐쇄 다량의 오전발생으로 인한 위험성 자외선으로 인한 인체 손상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하이드록실 라디칼 공간 확산 방식으로 공기살균과 표면살균을 동시에 방역하는 신개념 공간살균기예요 집에서 2주 사용 후 필터를 확인해보았어요 강아지들 때문인지 탈취필터에 먼지가 꽤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보라백 공간살균기는 실내 공기의 푸르말데이드와 암모니아, 유액가스를 제거해주는 탈취필터와 초미세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H13 헤파필터를 지나 흡입팬으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생성된 발생기를 통과하면서 공기를 살균하고 살균물질을 외부로 확산시키며 공기와 표면상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방식이에요 팬이 돌아가는 필터 자리가 유독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공기가 배출되는 뒷면은 아주 깨끗한 게 보이시죠? 작동 중 필터를 열었더니 화면에 경고가 뜨면서 자동으로 작동이 멈췄어요 신개념 공간살균기의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란 오중광총매 모듈에서 생성되는 높은 살균력의 무해한 물질로 GLP 인증기관 살균력 시험과 세포독성 시험의 무독성 살균력 테스트를 완료하였어요 살균력 실험 조건으로 타사들은 매우 작은 크기의 챔버에서 실험하여 과장광고로 시정, 공표 명령과 경고 등을 받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라백은 건국대에서 반경 10미터 거리의 살균 실험을 통과하여 실생활에서의 공기살균을 검증받은 제품이에요 오라백의 살균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라백이 있는 공간과 일반 공간에 바나나를 두고 이틀 동안 뷔페도를 시험해봤어요 일반 공간은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뷔페가 진행된 반면에 오라백의 공간에는 이틀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설마 오라백 하나로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해본 시험에 결과가 보이니 믿음이 가고 너무 신기했어요 오라백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출시되어 있어서 사무실과 가정용, 차량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도 출시 준비 중에 있어요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빨리 휴대용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